공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 공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 에어로졸 전파는 비말과 다른 점은 기침, 재채기, 말하고 노래 부를 때 나오는 물방울의 크기가 5마이크론보다 작은 경우를 에어로졸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1, 2미터 이내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중력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다닙니다 1, 2미터 이상 떠다니면서 공기 중에 이것이 건조가 돼서 더 크기가 작아집니다 3마이크론, 1마이크론까지 작아지면 이게 공기 중에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또 공기 중에 수시간 내지 16시간까지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 2미터가 아니라 7 내지 8미터 넘어있는 사람까지도 감염된다는 것이 에어로졸 전파, 즉 공기 전파입니다 그동안의 공기 전파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 환자를 기관지 내시경하거나 소위 에어로졸을 만드는 시술 기관지 내시경, 석션, 레빌라이저 이런 경우 또 우리가 코로나19 검사하려면 코에 면봉을 집어넣어서 쭉 자극해서 빼내지 않습니까? 그때 개체물 재채기 할 때 또 에어로졸이 나온다 에어로졸 생성 시술을 할 때 에어로졸 공기 전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정되는 전파 경로였는데 그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과학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공기 순환은 안 좋고 다수가 밀접 접촉하는 이런 환경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집단 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콜센터나 종교 모임이나 클럽이나 세계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어로졸 전파, 공기 전파가 의심이 됐던 것이죠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WHO가 보수적이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일반인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했다가 6월에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고 그랬듯이 이번에도 보수적인 스탠스였는데 과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전향적인 가이드라인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네모난 것이 실내입니다 위에 필터가 있죠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에서 공기를 다시 주입하는 필터가 되는 환기 시스템이 있죠 인쪽에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침 재채기,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하면 이 비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섞여 있는데 큰 것이 비말, 드랍 플랫, 5마이크론 이상이죠 이 안에 바이러스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120나노메터 정도 됩니다 0.1마이크론 정도니까 수백 마리의 바이러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비말 전파는 이렇게 1, 2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의 눈, 코, 입에 직접 이 비말이 쏘여서 직접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 감염 경로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 환자도 마스크를 쓰고 접촉자도 마스크를 쓰면 이게 차단이 거의 완벽하게 된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바닥의 표면에 비말이 묻어 있어서 수시간, 수일 생존하면 이게 포마이트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매개체라고 하는 건데 매개물 이것이 이제 수일 동안 수시간, 수일 동안 존재하면서 간접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비말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1, 2미터 이내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감염되는 것 여전히 이제 비말이 가장 중요한 감염 전파인데 지금 문제는 이 5마이크롬보다 작은 에어로졸 이 경우는 가벼우니까 크기가 가벼우니까 둥둥 떠다니는 거죠 둥둥 떠다니게 돼서 이렇게 7 내지 8 미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에어로졸이 이 에어로졸이 이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체류 시간이 워낙 가볍고 공기 중에서 건조가 되니까 더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걸 이제 비말 핵이라고 하는데 드롭 플랫 뉴클라이 또는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기 중에 그냥 중력의 영향도 미치지 않고 순환이 안 좋으니까 공기 순환이 안 좋으니까 실내에 3시간 내지 16시까지 둥둥 떠있게 됩니다 떠있게 되니까 원래 환자가 지나가고 또 남아있는 에어로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서 거기 들어온 사람이 감염될 수가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집단 발생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면 역학적 연결고리 못 찾겠다 하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화한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감염됐다 그런 경우에 이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어로졸이 16시간까지 공기 중에 떠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파력이 센 거죠 그래서 이런 에어로졸 전파가 지금 우리가 소위 산밀 환경에서 말하고 식사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 생긴다는 것이고 에어로졸 전파가 집단 발생에 가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비말과 공기 에어로졸의 생성은 우리가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비말만 생기고 주변에 1,2m죠 그렇지만 재채기를 한다거나 또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세게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물방울이 비말 큰 것 말고라도 작은 에어로졸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에어로졸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가 말도 좀 조용하게 비말이 안태게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에어로졸 전파는 이렇게 공기 중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수시간 뭐 16시간까지 떠 있으면서 7,8m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감염시킨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라 그 다음에 벤틀레이션 환기 시스템에서 공기를 필터해서 헤파필터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항공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는 수직으로 헤파필터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바이러스나 먼지나 세균을 다 걸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헤파필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빌딩에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환기를 자주 하라 그래서 이 에어로졸이 밖으로 나가서 희석이 되게 떨어지거나 밖으로 나가게 그래서 에어로졸 농도를 낮추는 그런 환기를 자주 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 지침에도 이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과 또 거기에 따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여태까지의 지침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국내 현황을 생각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강하게 강조해서 산미일 환경에서의 특별한 공기 전파 예방을 위한 환기와 공기순환 시스템 또 사람들의 습관 그에 대한 방역 지침의 개정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3시간에서 16시간 세계보건기구에서 보도자료에 레퍼런스로 나온 것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공기역학 또 환기나 환경공학하는 분들이 시뮬레이션해서 에어로졸이 16시간까지 떠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딱 감염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입증하기가 사실 어렵죠 에어로졸을 생성하고 그것이 떠있는 것을 공기역학적으로 다이나믹을 보고 공학적으로 증명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걸 드러마 있어서 감염됐다 이걸 입증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렇지만 만약 에어로졸 안에 바이러스가 살아있고 16시간 떠있고 그걸 흡입했다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내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들도 많이 하지만 공기 중에 에어로졸을 수집해서 PCR로 해서 핵산을 양성 확진하는 경우도 역시 그게 핵산이 과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항상 뭐 핵산이라는 건 살아있든 죽어있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악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흑백을 딱 나누듯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니 뭐 세계보건이고 같은 이런 보수적인 기관에서는 확증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증거가 없으면 없다라고 보는 그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넓게 방역대를 형성하고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증이 없으면 없다라고 보는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WHO가 확증이 증거가 없으면 없다라고 에어로졸에 확증이 없으면 없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폭넓게 예방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질문도 명확하게 16시간 떠있는 그 에어로졸이 그 사람을 꼭 감염시켜 확증을 대라 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에어로졸 아래 바이러스가 충분히 살아있을 수가 있고 그 에어로졸을 흡입했다면 감염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또 하나의 이슈는 과연 에어로졸이나 비말에 바이러스 몇 마리 이상이 있어야 감염력이 있느냐 그걸 감염량이라고 Infective Doze 라고 합니다 설사병 같은 경우 이질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몇 마리만 오염돼서 또 걸려서 발병하거든요 병속성이 높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도 비말이나 에어로졸의 바이러스가 과연 몇 마리 이상이 있어야 흡입했을 때 감염되느냐 감염량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종이다 보니까 앞으로 연구가 계속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셔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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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